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와 핵심적인 종목 곧장 사고 나면 또 우리의 마음을 쫄깃하게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즐겁게 주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종목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뒤에 나와있다시피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시장에 대해서 재료가 노출되면서 종목군들이 빵빵 터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3일 전이었죠. 일요일에 올렸던 영상 내용에서도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크게 호재가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HBM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에 따른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로봇 관련된 부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큰 이슈가 지금 나오는 부분들로 오늘 또 최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에 따른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전히 시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정상 장 끝나기 전에 녹화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밤에 FMC 결과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3월달 FMC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점도표가 공개된다. 이 점도표라는 것은 앞으로 금리날을 몇 번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변수가 조금 되고 있는 것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날을 해서 주가 부양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금리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금리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구리 가격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든지 또는 유가가 현재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든지 또는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결국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까지 진입하는데도 상당한 난간을 거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보이고 있는 성장주 위주의 순환매 양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들이 결국 이런 성장주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SK E닉스가 가장 이 엔비디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E닉스 관련된 반도체 협력사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자, 월요일부터 제가 영상에도 앞서서 소개시켜드렸지만 일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를 보면 FMC가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주가에 대한 하락은 저는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그 2600선 밑으로는 떨어지기는 힘들다고 보고 다만 원자재 가격이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FMC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은 2600선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진다. 오히려 제한적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나 성장조안에서도 꾸준하게 순환매가 도는 양상들이니까 우리가 급하게 올랐던 신고가 종목보다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눌림목에 대한 차원에서 나와 있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주봉매집에 대한 종목이라든지 월봉매집에 대한 이런 추세적으로 만들어가는 종목군들을 좀 더 보시면 어떨까 박스콘 상단에 있는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종목이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은 일시적인 하락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이 함께 움직이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폭이 나온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상승탄력과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탄력은 같이 앞으로도 연관되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면서 먼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총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성장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삼성협력사들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 해도 대단히 많아요.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도 대단히 많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카메라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또는 지금 보면 전장 쪽이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많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더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반도체 2022년도에 협력사로 구성되어 있던 기업들이 한솔테크닉스, HP테크놀로지, KCTE, KH바텍, 심텍, STI, YIK가 2022년도 협력사로 지정이 되었던 기업들이고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원위가 IPS, SNST, YIK, FST, LUT 베큐, 솔브레인, DNF, 에이테크 솔루션, 레인보우 오브틱스 같은 기업들이 지분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종목이란 움직임까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지금 현재 레인보우 오브틱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사이, 지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한 2, 3일 정도만 해도 상당 급등경에서 붙이면서 우선을 이어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레인보우 오브틱스가 쉽게 꺼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일부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2024년도는 삼성전자가 M&A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과거 2021년도부터 삼성전자는 계속 M&A 이슈를 붙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M&A가 미래산업, AI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지금 현재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M&A를 하겠다는 얘기를 꾸준하게 해왔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렘보우 오브틱스도 여기에 대한 모멘템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이 아지넥스텝이었고요. 아지넥스텝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가 어때요? 지금 일주일에 또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그래도 또 추세를 붙여놨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분들이 보면 주봉에서 이제 벗어나는 자래요. 이게 시세가 이렇게 금방 또 급락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제 우상향을 조금 붙이면서 삼성전자 모멘텀을 좀 더 이어갈려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주 그리고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분들이라고 보는데 앞서 봤던 것들,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분투자가 들어와 있는 기업이나 또는 협력사와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팍픽이 현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쪽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다만 여기서 좀 더 종목을 추격시켜서 우리가 몇 가지 종목을 단출해서 보신다면 음 우선은 이제 PSK 홀딩스가 조금은 배장주 역할을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 패키징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강점을 보이는 것이 후공정 우리가 파운드리의 강점을 보이는 것이 TSMC면 후공정과 원스텝으로 모두 이루어낼 수 있는 일괄공정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잖아요. 보면 PSK 홀딩스도 패키징에서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도적 패턴으로 여기에 따른 상승을 쉽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PSK 홀딩스는 지분 구조 자체가 대주주에 대한 지분 7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 사주가 또 0.08% 거의 뭐 지금 30%가 유통 물량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 주식이 앞으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대주주에 대해서도 뭔가에 대한 배당정책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표적인 대형주 몇가지를 좀 더 본다면 이오테크닉스로 좀 봐야겠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일링 장비라고 했어요. 이게 앞서서 SK인익스 레이저 언일링 장비가 DI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으로도 큰 수익을 받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언일링 장비, 레이저 언일링 장비가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TSMC의 수소 언일링 장비가 HPSP거든요. 지금 현재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강하게 들어올리는 양상들인데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언일링 장비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이오테크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 관련해가지고 산업을 좀 더 확장한다고 감안했을 때 이오테크닉스는 그에 따른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는 협력 밴드 업체 그리고 소재 쪽으로 좀 본다면 원익 모티럴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 원익 IPS, 지금 보면 원익 모티럴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원익 그룹이거든요. 원익 그룹 안에서도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이제 베어링 자산운용이라든지 지금 현재 외국계에 대한 펀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밸류 프로그램과 함께 연관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원익 모티럴즈 같은 경우에는 마그부터 이제 꾸준한 주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때마다 주가도 우상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현재는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반도체 특수 가스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양상을 감안했을 때 지금 원익 모티럴즈 같은 기업들도 지금 주가를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과 조금 더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최근에 엑시콘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뽑아내지만 이 엑시콘의 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YIK라는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 YIK라는 기업을 조금 보셔야 돼요. YIK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샘텍, 엑시콘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 YIK에 대한 임원진들이 과거 삼성전자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말인 즉슨 YIK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분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도 들어와 있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HBM 관련 이슈가 확장되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 저는 현재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 있던 8,500원 선을 한 번 슈팅을 해서 넘기려는 시도는 좀 더 이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보고 이 기업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소용주단 위주로 보신다면 이 기업을 좀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후공정에서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이 보면 두산테스나 작가나요. 이 두산테스나가 지금까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는 상황 HBM 관련해서 부각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두산테스나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고점까지 한 번 밀어올릴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앞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바닥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돌파 신호 그리고 돌파를 하면서 곧장곧장 또 수익이 단기적으로 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서도 바닥 신호 나오고 뽑아냈다. 그런데 여기선 바닥 신호 나오고 죽고 한 번 더 빠졌어요. 여기서 실패를 했다는 건데 이런 실패자리는 반드시 되돌린 파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검색기를 만들 때 저희도 참고를 해서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보면 이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4만 6천원 단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강한 슈팅, 앞에 있던 갭까지 붙여낼 수 있는 그런 슈팅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 이미 센서 후공정 관련된 이슈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테스나는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를 좀 더 본다면 우리가 이제 작은 종목으로 DNF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D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HBM 관련된 부분에서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 이제 슬러리라는 소재를 만들어서 그 소재 자체가 HBM에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솔브레인이 2013년도에 인수한 업체가 DNF인데 DNF에 대한 지분을 보시면 삼성전자와 솔브레인이 함께 지분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이고 이 DNF 같은 경우에는 이 HBM 공정안에서 이제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지금 보면 이제 D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매물대가 크게 나타나 있는 자리가 돌파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뚫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금만 조금 들어오고 방송 몇 번만 좀 타면 금방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DNF 정도. 근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 때 거래량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봐요. 지금 현재는 적자지만 앞으로 소재에 대한 기대감 HBM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대한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여기 조금 종목이 좀 작다 싶으시면 솔브레인도 괜찮죠. 솔브레인이 좀 더 대장주,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장주 쪽으로 본다면 주도주 쪽으로 본다면 PSK홀딩스나 솔브레인 그리고 이제 원익그룹들 원익머티럴 정도를 볼 수 있고 우리가 개별적인 비밀변기는 두산테스나 그리고 이제 좀 더 소형주단 안에서는 YIK나 또는 앞서 봤던 DNF 관련된 기업들이 슈팅이 강하게 한번 형성될 수 있다.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기업이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이 미생물 배지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우리 낙부가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봐야 됩니다.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던 기업들이 바닥에서 깜짝 급등을 좀 많이 붙이거든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요. 이게 이제 전염병 관련된 이슈가 붙어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그 아미코젠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이 이 미생물 배지에 대한 부분이 항생제에 대한 재료로, 원료로 또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항생제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 아미코젠은 주가의 하반경에서 찍고 바뀌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에 대한 상승은 의미를 조금 둘 수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업을 봐야 되는 것이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제가 저는 뭔가에 대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취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지라시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보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기업 방문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추가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노선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을 한번 해보는데 위메이드가 과거 2021년도에 크게 한번 급등을 했을 때 이때 P2E, 플레이트 1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미르포에 대한 부분이었죠. 글로벌 버전 이번에 신작을 또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위믹스 코인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붙어있다고 하지만 이제 앞서서 우리가 미르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채굴을 게임 안에서 채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위믹스 코인에 대한 시세 자체가 그것만을 채굴하기 위해서 게임을 했다면 이번에는 게임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게임 안에서 녹아들게끔 이번에 게임을 좀 출시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 위메이드에 대한 주가도 이번에 상승 자체는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상승이다. 그냥 이렇게 단순 상승하고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좀 더 여러분들이 이런 위메이드에 대한 상승의 추세를 붙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이런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은 급등락이 조금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겠지만 저는 적어도 10만원 이상까지는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되돌린 파동 안에서 본다면 23.5천원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때 빠질 때 3만원대였고 방역에서 들어왔던 거리랑들이 현재 고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서 단기 고점으로 형성되는 것보다는 좀 더 뽑아내면서 거리랑이 터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좀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이 위메이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에서는 보면 개별주 양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타이밍적인 부분만을 좀 더 잘 맞춘다면 충분히 지금은 승산을 보일 수 있고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즌엑스텍 기간에 급등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삼성전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개별주 시장에서는 우리가 또 제가 말씀드린 개별주 위주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공개방송이라든지 또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오픈된 방송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때 또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을 물어보신다면 또 상세한 분석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뭐 만명 때부터 꾸준하게 보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함께 주식하시면서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선착순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에는 이제 하이엔드 검색기 특강이 내려갔습니다. 없습니다. 홈페이지로는 다행이 불가능한데 다만 저희가 4월달 되기 전까지 3월 말까지만 추가적인 부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부터 이제 가격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2개월 회원방송을 포함해서 17만원이고 상세한 내용은 159-0700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직접 가입이 필요하다 하시면 02-3490-4517번으로 연락하시면 검색기 5개 아까 보셨던 신호 검색을 포함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차트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이날 검색기에 추출된다는 겁니다. 이날 검색기에 추출이 되면서 표시가 함께 되는 겁니다. 그럼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도 7월 27일에 출출되고 난 다음에 곧장 급등가 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월 26일에 출출되고 곧장 상승할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바닥 검색기 돌파의 신호를 잡아주는 돌파 검색기까지도 5종 전체 다 드리는 서비스를 이번에 좀 더 연장해서 이번 주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만일 참여하셔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어디로 들어오실 수 있냐면 워원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워원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이상로 얼굴이 왼쪽에 떠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내려보시면 수익 후기도 직접 볼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5종 검색기 설치 신청란이 있습니다. 이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현재는 보면 가입 안내 페이지를 보더라도 말씀드리다시피 가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만 특별히 023490-4517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 159-0700은 또 사람이 받아서 자세한 가입 문의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저하고 또 함께 두 개월 동안 매매도 한번 해보시고 검색기 사용방법도 물어보시면서 혼자서 매매하는 것도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은 같이 한번 보셨고요. 또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